맞춤법 2 가는데 지금 뭐에 관련된 거니? 이 소리에 관련된 것들, 저번 시간에 여기 한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깍두기 깍두기가 왜 된소리되게 하는지, 왜 이건 듬뿍인지, 맞죠? 자, 이제 여기 갑니다. 이거는 두음법칙을 좀 알아야 돼, 두음법칙을. 한자음, 한자음 별표칩니다. 두음법칙, 두음법칙 써있지? 두음법칙이야. 두음법칙 먼저 간다. 첫번째는 한자음이어야 돼. 조건, 두음법칙의 무조건 조건은 두 가지가 1번 한자어, 2번이 두음이야. 머리 두자야. 자, 시작.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첫번째 조건은 뭡니까? 첫번째, 무조건 한자어들만 얘기해야지 고유어는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고유어는 두음법칙에 해당하지 않아요. 한자어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한자음 겁니다. 그래서 다 한자음입니다. 얘네들 다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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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두번째는 두음이지. 두음이 뭐야? 머리지. 머리가 아닌 건. 머리라는 건 얘네가 머리인 거야, 여기가. 얘가 머리야. 이 단어의 머리. 이 단어의 머리. 이 단어의 머리가 아니지. 얘는 머리가 아닌 거야. 꼬리지, 꼬리. 이 단어의 머리. 이 단어의 머리 얘기인 거야. 그 다음. 그러면 두음법칙은 니은과 리을이 있는 거야. 집중 잘한다. 집중 잘한다. 듣고 이해하고 외우는 거야. 공부의 재능은. 미술이면 할 수 없고. 미술도 근데 미대 가려면 국어가 미대 대학을 결정해. 간판을. 갑니다. 니은과 리을이 있어. 니은은 이응으로 탈락하는 탈락이야. 이그젠플. 여자지, 여자. 한자어지? 한자어지? 두음이지? 두음이지? 니은이지? 얘는 탈락 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음법칙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규정은 두음법칙 규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먼저 두음법칙을 알아야 되니까. 리을 두음법칙이 있어. 리을은 두 가지 더 분화가 돼. 니은처럼 탈락하는 게 있고.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두음법칙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리을이 이응으로 탈락하는 거는 예의지. 예의. 예절 예. 레야, 레. 한자어지. 맞나요? 두음이지? 이때는 예의가 됐을 때는 뭐야? 이거는 탈락 현상이야. 맞지? 근데 우리가 유명한 로인지. 로인. 늙을 놓자. 니은은 이때 리을이 니은을 교체했지. 이거는 리을이 니은을 교체되는 두음법칙이야. 그래서 두음법칙은 탈락과 교체가 있는 거야. 두음법칙 뭐 있다고요? 탈락과 교체. 시작. 탈락과 교체가 다 있는 게 두음법칙이지. 두음법칙은 탈락만 있는 게 아닌 거야. 탈락과 교체. 탈락과 교체가 다 있다가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확장된 내용이 여기인 거야. 됐니? 자, 그래서 가자. 10항. 11항. 웃긴 거는 이게 아니야, 여기는. 한자음, 련이온, 련이는 한자음인 거지. 한자음인 거지. 그리고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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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있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리을 있지? 리을이고 리은이지? 맞아요? 단어 첫머리가 뭐야? 둠이란 뜻이지?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라는 건 뭐야? 둠에 따랐다라는 건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다는 뜻인 거야. 따라? 여, 여, 유, 이를 적는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했던 여자 이런 뜻인 거야. 맞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몇 가지 기본. 진짜 시작은 여기. 이건 진짜 시작이 아니야. 기본이야. 이제 진짜 내용은 여기야. 많이 풀어봤잖아, 이거. 한자음, 련이온, 련이나 한자음, 련이올리로 우리가. 이건 니은 계열, 리을 계열. 단어 첫머리 두 명 오면. 두 명 쳐라. 여자, 예의처럼 적고. 그 외에는. 자, 그 외가 한다. 그 외가 뭐야, 이게? 둠이 아닐 때는 이런 뜻인 거야. 그 외라는 건. 둠이 아니라는 건 뭐야? 1음절이 아니고 2음절. 3음절로 왔을 때는 이런 뜻인 거야. 약간 이해되니? 니가 이따 설명할 거야, 나한테? 니가 설명하는 걸 내가 들어야 믿는다. 니가 나한테 설명하고 갈 거야. 설명 못하면 집에 못 가. 맞지? 아, 다 듣고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가. 설명해야 가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질문하라고. 못하겠으면 질문해. 다 이해된 것처럼 표정하지 말고. 이따 니 설명 들을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봐봐. 이거 몇 음절이야, 이거 지금. 1음절이야, 2음절이야? 얘가 1음절이지. 얘가 2음절이지. 1음절이지, 2음절이지. 2음이 아니지. 2음이 아닐 때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인 거지. 여기까지 2음 법칙 기본이지. 이건 중학생 배운 거잖아. 지금 얘기하는 건 얘가. 얘, 이 문제가 잘 안 나와. 얘가 안 나오고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야, 문제는. 문제는 여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1음절일 때는 지키고, 2음절은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이렇게 쓰니까. 맞지? 그런데 다만, 열률 별표를 친다. 열률, 열률 별표. 열률. 시작, 열률. 열률. 열률은 모음이나 니은, 별표. 모음이나 니은, 모음이나 니은. 많이 했지, 이거. 그러면 열률로. 맞니?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는 열률로 간다. 무슨 말이냐? 다만이지. 그럼 여기에 걸리는 다만이야. 이음절로 할지. 열률은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 비율이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비율을 대야 돼. 얘네 말이 되면. 왜? 이음절 왔잖아. 그런데 이음절 온 것 중에 려나 레지, 얘는 지금. 려나 레지. 얘는 열률이 아니야. 아니니까 이음절 오면 본래대로 돌아간 거야. 그럼 본래 돌아갔지. 본래 돌아간 건 두음법칙이 적용한 거 안 한 거야. 이음절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야. 아는 거야, 이음절은. 이름절은. 얘는 두음법칙을 적용한 거고. 여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야. 이음절은. 다시 시작. 이음절은. 그런데 열률은 이음절의 와도라는 뜻인 거야. 이음절의 와도라는 뜻인 거야. 와도? 두음법칙을 뭐한다? 적용한다야. 이음절에 오면 원래 적용하면 안 되는데. 왜? 열률이라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른. 그래서 내제, 율은 왜 내제율이지? 얘가 모음이니까. 삼음절로 왔지? 거의 삼음절로 지금. 그런데 외연율은 왜 율이야? 이응이니까. 니은이 아니니까. 같은 운율인데. 이해되니? 이해돼? 자. 이거 적습니다. 저거. 시작.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준비 시작. 통과하면 가는 거야. 이게 뭔지 알겠죠? 비율이 왜 비율이야? 앞에 모음이니까 실패율. 이렇게 하라고 그냥. 이건 뭐야? 합격. 률. 그런데 내가 적으면 안 돼. 이거 애들 이따가 동영상 보면 적어야 되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 외형률, 내제율, 황률, 백분율, 연이율. 쌍 용이지리지. 쌍룡이야. 왜? 이음절 왔으니까. 연년생이야. 이름절이니까 연이고, 이음절이니까 연이야. 연생도 아니고, 연년생도 아니고, 연년생이야 그래서. 이름절, 이음절이 그러면 중요한 거야. 이름절, 이음절이. 얘는 태능같이 생겨지면 태능이야. 이음절이라서. 이름절, 이음절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얘는 영양이야. 이름절이니까. 얘는 기본 두음법칙 얘기인 거야, 얘는. 얘는 기본 두음법칙 얘기인 거고, 얘가 이쪽 얘기고. 간단하지? 틀리지 마세요. 여기 정리하자, 이제.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 이건 정리하는 거다, 정리. 아까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시작. 왜 이건 법석이야, 법석이야? 뭐로 적어야 돼? 법석을 왜 적어? 된소리되기 교축에 해당되니까. 1번에 해당되니까. 국밥처럼. 법석인 거야. 곱슬머리지. 이것도 곱슬이야, 곱슬이야. 곱슬인 거야. 왜? 이거니까. 뭉뚱그려는 뭐야? 된소리되기가 원래 뭉뚱그려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건 된소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된소리되기 소리 나면 하라는 건데. 뭉뚱그려라고 하면 또 안 돼, 이거. 뭉뚱그려야, 이거. 써봐, 이거. 써봐. 뭉 뚱그려야. 뭉뚱그려도 아니고. 말 바꿀 수 있다니까, 대원 선생님, 이거. 뭉뚱그려야. 뭉뚱그려도 아니고. 뭉뚱그려도 아니고. 뭉뚱그려도 아니고. 됐지? 제작 연도가 맞겠지. 두 번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거. 맞니? 한자와 맞지? 두 번 맞니? 여야, 여유 맞지? 씁쓸은 뭐가 돼, 이거. 아까 뭐랬지, 이거. 분명히 비읍이기 때문에 원래는 된소리되기 법칙에 들어가니까는 씁쓸이 맞지만. 뭐라고 했어? 비슷한 거나 같은 것이 오면 같은 글자 적는다 했지. 왜? 그래서 씁쓸인 거야. 그 이유를 네가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듬뿍도 뭐야? 듬뿍도 얘가 맞는 거지. 거꾸로. 납작하다고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뭐가 맞아, 뭐가 맞아, 이거. 자기야, 짝이야. 딱 자기겠지. 왜? 된소리되기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비슷한 음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슷한 음절이었으면 된소리로 적었을 텐데. 얘와 얘는 비슷하지 않잖아, 지금. 이해 됐지? 물씨는. 그렇지, 그렇지. 된소리되기 현상이 더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 잘한다. 자, 간다. 확률, 맞니? 왜? 기억이니까. 맞아요? 왜 갑자기는 왜 갑자기지? 된소리되기에 들어가니까. 맞냐? 통화? 양이야, 양이야, 양이야. 왜 양이야?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연률이 아니잖아, 지금. 양하고 연률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양이지. 통화 양이라고는 안 돼? 선생님, 연률은 이렇게 적잖아요, 연률. 이해랑 다른 거야, 지금. 양이야. 양. 알겠어? 쩔? 뚝거리면 왜 맞아, 이거? 경우막 규칙에 협동되지 않는 거지. 맞아? 선생님, 한자음 리을 뒤에 한자음이 아니니까. 시청, 률. 왜? 이응이니까. 니은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보자. 쓱싹쓱싹이 왜 아닙니까? 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어? 원래는 된소리되긴 해서 안 적어야 되지만은 비상음절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따로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듣고 원래는 또 비상 안에 띄어쓰기 이것도 해주긴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